안녕하세요 김성준TV 오랜만에 돌아온거 맞죠? 오늘은 산건데 되게 맛있어 보이죠? 초점 맞나? 맛있어 보이죠? 엄마가 해줬는데 먹어볼게요 이게 또 이거 소스가 따로 있더라구요 사시마 치킨소스 치킨소스인데 맛있어 보이죠? 맛있네 맛있어요 이게 또 되게 맛있어 좀 닮았지 않나요? 좀 닮았죠? 좀 닮았죠? 좀 닮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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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또 먹은게 있거든요 이게 왜 발라져있죠? 나도 몰라요 지금 좀 닮았는거 좀 닮았다 좀 닮았다 좀 닮았다 좀 닮았다 여기서 잠깐 어떤 사람이 어떤 댓글을 달아준 댓글을 달아준 사람이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컨텐츠를 하더라구요 근데 그거 발 죄송합니다 일단 미리 죄송해요 이 발을 까먹었는데 간지럼 태우기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제가 양심적으로 이거 때문에 간지럼 태우기라고 하더라구요 자 일단은 그거는 언제 이거 김성 이거 싸다고 챌린지 있죠 그 형들 그 형 알죠 그 형이 오면은 한번 전화해 가지고 말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맛있어 아 아 아 아 되게 맛있어 이게 이거 치긴거라도 떡맛이 더 좋아요 아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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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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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갑자기 딱딱한 떡이 따와서 깐짝 놀랐어요 다 먹어도.. 물 안 흘리겠지? 물 이거는 되게 말랑말랑했네 조금만 하다가 이것만 먹고 끝나겠습니다 이게 또 분량이 짧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보실 것 같아요 아 물론 한국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먹고 왔어요 분량이 짧으면은 잘 먹을 것 같거든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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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와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